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왔습니다. 오늘 다육이 아지트에 국민이들 세팅을 아주 예쁘게 해주셨어요. 가격들도 착하고 수영들도 예쁜 아이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이쪽에 카시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시즈 자연이에요.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목대는 이렇게 건강해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고요. 목대가 상당히 건강합니다. 뒤쪽에도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이 아이들 16,000원이고요. 이 얼굴 3개짜리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입장 끝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곱게 들어서 예쁜 아이. 이 아이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매직잼 골드 자연입니다. 이 아이도 10,000원이에요. 수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10,000원. 수영도 예쁘죠. 이 아이들 10,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먼노입니다.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먼노. 이 아이들 사이즈가 빨간 포트보다 조금 큰 사이즈. 한 10cm 정도 되는 풀분이에요. 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는 뉴브라 자연군생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색감도 아주 빨갛게 무리든 아이입니다. 수영금입니다. 이 아이는 16,000원이에요. 여기 금기가 잘 보이시죠. 금선이 이렇게 쭉쭉 가 있어요. 얼굴 두수도 많고요.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이 아이는 마순입니다. 맛은 자연이고요. 55,000원입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여하튼 핑크색으로 이렇게 곱게 물든 아이입니다. 맛은 55,000원입니다. 여기는 레인스타 철화 3만원입니다. 철화하고 생화하고 아주 잘 엮여 있어요. 올리비아 금입니다. 자연이고요. 이 아이는 55,000원입니다. 이런데 금기가 잘 보이죠. 55,000원입니다. 러우입니다. 1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목대에 있는 그런 아이고요. 깊은 화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15,000원입니다. 미니 황비황 이 아이 한몸이고요. 2만원입니다. 이거 15cm 사각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2만원씩 올려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콩공작 철화입니다. 콩공작 철화 2만원씩 올려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콩공작 철화.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수연이 예뻐요. 자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입장에 아주 윤히 품질반질 완전 꽂힙니다. 너무 예쁘죠.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이거는 15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수연 한몸이에요. 묵은둥이고요.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색감도 아주 곱게 무리든 아이예요.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구찌자연입니다. 20,000원입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구찌와이 2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20,000원입니다. 여기 줄리에뜨 철화 28,000원이에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줄리에뜨 철화 2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조이스 풀루크 금. 이 아이는 12,000원이라고 합니다. 한몸이에요. 다 젖어가지고 입장이 정말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금입니다. 한몸이고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입니다. 여기는 마케베니아 한몸이에요. 마케베니아 한몸.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여기도 자구가 많이 달려있어요. 여기도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마케베니아 한몸. 이 아이가 8,000원이래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로스코프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3,000원이래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 3,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여기 미니마 한몸입니다. 12,000원이에요. 미니마 한몸. 얼굴이 이렇게 풍성하고요. 손둑꽃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묵으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예쁘죠. 이거보다 점점 더 빨갛게 물드는 미니마 한몸이에요.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헤르메스 한몸입니다. 이거 36,000원이에요. 헤르메스 한몸 36,000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들은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이것 좀 봐. 이 아이 한몸이에요. 36,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마르실입니다. 12,000원이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7.5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홍룡이에요. 한몸이고요. 12,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예쁩니다. 여기. 얼굴 두슬도 이렇게 많고요. 여기는 빨간 포트지만 기본적인 빨간 포트가 아니고요. 12cm 빨간 포트예요. 이 아이들. 홍룡 한몸이에요. 12,000원이고요. 이거는 12cm 풀분입니다. 오리온이에요. 자연이고요. 12,000원입니다. 와우 윤기가 납니다. 윤기가.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쪽에 웨스트레인보우 한몸이고요. 이 아이 4두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이거 4두짜리. 14,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레이시스입니다. 30,000원입니다. 얼굴도 상당히 많죠. 이 아이는 30,000원이에요. 15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이렇게. 이거. 와 이거 사이즈. 18cm 이상합니다. 프릴수연입니다. 이 아이 자연이고요. 가격은 30,000원이에요. 입장 끝에 살짝 프릴도 들어가 있고요.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거 15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프릴수연이에요. 가격은 30,000원입니다. 이쪽에. 와 여기는 할로윈. 할로윈 철화 묵은둥이. 45,000원입니다. 아우 이거 진짜 예쁘죠. 자 목대도 이렇게. 자 통으로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통으로 되어있는 아이들은 가격대가 더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쌩얼과 철화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자 그런 아이.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 아이는 펜지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이래요. 12,000원.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자 얼굴두수가 더 많죠. 이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자 다두에 얼굴을 하고 있고요. 여기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펜지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에스메날다 25,000원입니다. 25,000원. 목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누다입니다. 자 누다. 아우 예뻐라. 아주 다져져가지고 얼굴이 짱짱하게 생겼어요. 16,000원입니다. 여기는 벨타나 자연이에요. 25,000원입니다. 아우 무거가지고 색감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는. 입장도 작아지고요. 목대도 튼실하니.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25,000원이에요. 자연입니다. 여기는 루미너스 13,000원입니다. 와 이 목대 좀 보세요. 이 아이는. 깊은 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루미너스 13,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아즈텍 그린 군생. 아즈텍 그린 군생이에요. 이 아이들. 1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드글로우 15,000원입니다. 레드글로우.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입장이 단단하구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쁩니다. 턱시판 철화입니다. 14,000원입니다. 와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구요. 작아가지고. 정말 야무지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단해요. 이 아이들.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턱시판 철화입니다. 올팻입니다. 13,000원이에요. 올팻 13,000원.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아이. 자 3두짜리구요. 롱기시마 벨타나. 롱기시마 벨바라. 벨바라인가요? 롱기시마 벨바라라고 쓰여있어요. 3만원입니다. 어우 이거 다 젖어가지고. 이 얼굴 좀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예쁘구요. 이 목대에 아가들이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 자 이 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미니 황비황 자연입니다. 이 아이 4만원이구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좀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는. 17cm 두은금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비올라센스 2만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생겼구요. 아우 상당히 건강하죠. 수영이 진짜 멋집니다. 이 아이는. 와 이쪽으로 갈게요. 브레이브 철화 한 몸이에요. 55,000원입니다. 55,000원. 이렇게 상당히 큰 사이즈에요.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거 21cm. 21cm 이상하는 아이예요. 55,000원.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대비 철화입니다. 2만원이에요. 대비 철화. 어우 색감 예쁘죠. 이렇게. 여기 쌩얼이 들어가있구요. 이쪽으로 철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대비 철화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든스노우. 이든스노우 만원씩입니다. 만원씩.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4개 있고 4개 있고 3개 있고 여기 메뚜의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 만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든스노우 만원이에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들. 핑크 핑크한 아이들은. 파랑새. 오우 파랑새에요. 요거. 와 요거 만원입니다. 얼굴 주수가 4두에요. 4두. 여기는 3두. 4두 하는 아이들. 파랑새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핑크새입니다. 핑크새.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옆으로 갈게요. 라일락입니다. 7,000원이에요. 와 라일락.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두껍고요. 색감도 아주 곱게 물이 들었네요. 이 아이들. 화분에 심어놓으면 수영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쪽으로 갈게요. 색깔 곱고 예쁜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메두사라고 합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와 여기 이 아가 얼굴 좀 보세요. 색감도 곱고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이들은 메두사 25,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피치스 앤 크림 한몸이에요.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9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 도수가 5두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5두입니다. 물이 아주 예쁘게 드는 피치스 앤 크림 한몸 만원입니다. 아우 예쁘라. 이거는 또 금이네요. 금. 여기 있는 아이는 마케베니아 금 한몸이에요. 5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금기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도 5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는 독일 농기시마 17,000원이에요. 독일 농기시마 17,000원.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쁩니다. 짚시입니다. 8,000원입니다. 얼굴 두수 많죠. 여기도 이렇게 7.5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짚시 자연이고요. 가격은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블루엘프 자연 묵은둥이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서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23cm 합니다. 23cm 하는 유아이 블루엘프 자연 묵은둥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연봉입니다. 4만원입니다. 연봉. 이 목대 좀 보세요. 이 속에 아가들 나오는 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진짜 예쁩니다. 자연이 유아이 연봉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로스코프입니다. 55,000원입니다. 로스코프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은 이렇게.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제가 폰을 상당히 높이 들었어요. 요아이 로스코프 55,000원에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요아이는. 요아이는 애플미인이에요. 16,000원입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아우 애플미인. 묵어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수영이 너무 예뻐요. 요아이는 1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Wu going. ydongosu. murm Aging. D free. цv w park.